독일 인체공학 어린이 책상 오르구 제품입니다. 만 4세부터 성인까지 쓰실 수 있는 독일 공업국에 맞춘 제품이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척추와 시력 보호가 정확하게 됩니다. 시력 보호를 위해서는 독일 정부는 100년 전부터 상판 각도를 30도 이상 들게 하고 있는데요. 그런 걸 정확하게 맞춘 오리지널 제품이시고요. 국내 환경에 맞춰서 4세에서 10세 사이에 방문 교사나 부모님이 대면 수업을 하실 수 있게 테이블 기능이 있어서 한 가지 책상으로 다양하게 또 성인까지 계속 확장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십니다. 국내 환경에 맞춘 수 있는 독일입니다. 국내 환경에 맞춘 수 있는 독일 인체공학 중앙사업에 맞춰서 4세에서 10세 사항을 응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.